퀴즈 장사 퀴즈 장사 만만세 그럼 첫번째 도전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노랫장과 만났다 필충만 진구 아일랜드 딱따 오늘도 오늘 이렇게 웃음을 생각해요 아일랜드 1라운드 숨막히는 퀴즈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전등이 켜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돌리고 불 켜고 제한시간은 60초 자 김구 아일랜드 팀 준비하시고 시작 지구인을 지키는 사람은 우주인 우주인 자 지구인을 지키는 사람 우주인 말고 누가 지킬까요 장이 열리는 곳은 장이 열리는 곳 패스 자기 모습이 보이는 곳은 자 무엇일까요 패스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눈물 아 그렇죠 눈물 맞았구나 쉬할 때 가는 것은 쉬할 때 가는 것은 쉬할 때 가는 곳은 어디 가서 쉬합니까 그렇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제일 큰 숫자는 자 그만 자 우리 김구 아일랜드 팀 정말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느껴볼 수가 있었죠 쉬를 하는 곳은 고추라는 얘기를 남기면서 한 문제 성공으로 10점 획득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팀 만나보시죠 춤에 죽고 춤에 사는 춤생춘사 댄싱머신 연희와 원희 선구 원희 클라스 키즈단 사만만세 훈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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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쳐 훈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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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주 케즈원은 우리 거 예 자 속독하게 남녀 어린이 커플이네요 자 연희와 원희 팀 준비하시고 시작 동물 중에서 엉덩이 빨간 것은 원숭이 그렇죠 땅 말고 하늘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빨리 찾아야죠 우리가 아플 때 가는 곳 병원 정답입니다 병원 어제 다 소리가 있었던 일 어제 다 소리가 있었던 일 다 소리가 된 건가요? 다 소리가 어디 있었죠 어제? 유치원? 아니 통과 우리가 뉴스나 보는 거 테레비전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5초 우리가 고추나 사러 가는 곳 시장? 시장까지 정답으로 인정하면서 연희와 원희 팀 50점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도전하는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얼굴도 예쁘고 애교도 철철 넘치는 그녀들 10점 만점에 10점 애교 시대 퀴즈당 사는 애교 시대가 베리 원 모어 타임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애교 시대 팀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그다음에 이구십팔 그거 있는 거 뭐지? 이구십팔 구구단 그렇죠 구구단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잘하면 받는 거 상장 그 다음에 우리가 밥할 때 뭐 일러서 하지? 셋 그다음에 윙윙윙윙 거리는 거 그 핏발만 거 뭐지? 모기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이걸로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는 거 전화하는 거 휴대폰 그다음에 이거는 세종대왕이 만든 거 상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와 커피 그리고 개굴개굴 응? 개굴개굴 개굴 고구리 그다음에 이거는 뭐 신기하게 막 하는 거 있잖아 아 대단합니다 침착하게 잘 풀어서 90점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 김구 아일랜드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씩씩하게 잘했어요 우리 또 보너스 점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신나게 즐겁게 알았죠? 네 자 이름을 왜 김구 아일랜드로 지었어요? 저희가 FD 아일랜드를 좋아하는데요 네네 우리 이름이 김동민 구세빈이라 압성을 따서 김구 아일랜드라고 지었어요 자 그러면 김구 아일랜드 팀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? 뭐 준비했어요? FD 아일랜드의 사랑하리 FD 아일랜드의 사랑하리 FD 아일랜드가 아닌 김구 아일랜드가 부릅니다 사랑하리 3 Ellen 너무 나와 사랑한 자 널 너무 나와 사랑하네 난 너라 이래 끝제로 이래 주인간